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New 메뉴를 선택하여 New 대화 상자에서 Width를 161mm, Height를 251mm, Resolution을 100, Color 모드를 CMYK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Document 창을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그리드만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 놓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킨 후 레이스 패널에서 같이 선택하고 정렬하여 중앙으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Lock All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정되지 않도록 잠궈줍니다. 그리드 배치가 끝나면 Ctrl-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배경으로 입력합니다. 그라데이션 툴을 선택하고 정경색을 C70, M15, Y0, K0 배경색을 C90, M55, Y0, K0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로 설정하고 작업창의 왼쪽 끝부분에서 shift를 누른 채 오른쪽 끝부분까지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배경에 띠를 넣어 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가로선 01로 입력합니다. 넥탱귤러 마켓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확대한 후 아래쪽에 다음과 같은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합니다. 정경색을 C45, M0, Y0, K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정경색으로 채웁니다. 이어서 위쪽에 하나 더 선택한 후 Alt, Delete를 눌러 같은 색으로 채웁니다. 다른 색상의 띠를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가로선 02로 입력합니다. 넥탱귤러 마켓 툴로 이번에는 좀 더 위쪽 부분에 가늘게 선택한 후 정경색을 C25, M0, Y0, K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정경색을 채웁니다. 이어서 Single, Low, Marky 툴을 선택한 후 위쪽 부분을 선택하여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워 얇은 가로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라데이션 띠를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가로선 03으로 입력합니다. 그라데이션 띠를 선택하고 정경색을 C80, M38, Y0, K0 배경색을 C36, M22,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렉탱귤러 마켓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위쪽 부분을 선택한 후 그라데이션 띠를 선택한 후 그라데이션 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그라데이션 띠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회색 띠를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가로선 04로 입력합니다. 렉탱귤러 마켓 툴로 다음과 같이 띠 모양으로 선택한 후 정경색을 C25, M20, Y20, K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그라데이션 배경에 여러가지 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디자인 농구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배경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고 개막식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 놓고 Ctrl, T를 눌러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이동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이름을 개막식 배경으로 입력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레이어 위치를 레이어 위치를 가로선 0, 4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혹시라도 0, 4번 회색 D 아래로 이미지가 보이면 그 부분만 선택하여 삭제하도록 합니다. 개막식 배경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디세츄레이트를 선택하여 흑백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이미지의 오른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추가하고 정경색을 검은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그라디언트 툴로 이미지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개막식 배경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를 하드라이트로 설정하고 오페시티를 50 정도로 설정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눈꽃 모양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선 기준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린 후 면색과 선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크기를 눈꽃 모양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크기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꽃 모양에서 흰색 부분과 사각형만 선택한 후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Pixels로 선택하여 엔터를 눌러 다음과 같이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눈꽃 문양 01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오브젝트와 기준선 사각형을 함께 선택한 후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V를 눌러 Pixels로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곳에 똑같은 크기로 드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눈꽃 문양 01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의 위치를 모두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여 위쪽으로 보이게 합니다. 눈꽃 문양 02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합니다.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니크는 스무스 데프스를 150% 디렉션은 업 사이즈는 4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입체 효과를 줍니다. 레스 패널에서 눈꽃 문양 01, 02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Ctrl-J를 눌러 레이어를 더 복사한 후 원본 눈꽃 문양 01과 02를 잠깐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복사된 눈꽃 문양 레이어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Ctrl-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곳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번에는 원본 눈꽃 문양 레이어를 보이게 하고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 오페시티는 50으로 설정합니다. Ctrl-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 이미지 합성을 위해서 파일 오픈을 선택한 후 스케이팅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패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운동선수 이미지를 따라 외곽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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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모든 그리기가 끝나면 Ctrl-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붙여 놓고 Ctrl-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스케이팅으로 변경합니다. 스케이팅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발회로 이동하고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여 오페시티는 75 디스턴스를 4 픽셀 사이즈를 16 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합성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선택하고 보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Adjustment Levels를 선택하여 이미지의 밝기를 밝게 수정합니다. Ctrl-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V를 눌러 이미지를 붙여놓고 Ctrl-T를 눌러 다음과 같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보드로 변경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Create Clipping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원래 이미지와 합성이 되도록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평창 마스코트를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위쪽에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마스코트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마스코트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Stroke Size는 2픽셀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Drop Shadow를 선택하고 Opacity는 40 색상은 검은색 Distance를 2 Size를 6픽셀 정도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심볼 로고 중 위쪽 로고만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평창 심벌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Outflow를 선택하고 Blend Mode는 Screen Opacity를 75 색상은 흰색 스프레드를 10% 사이즈는 5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아래쪽 글자 부분만 선택한 후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같이 아래쪽에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이름을 평창 로고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Drop Shadow 오페시티는 40% Distance를 2 Size를 6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같이 일러스트 소스를 모두 붙여 넣었습니다. 디자인 원구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Ctrl-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작업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입력하기 위해서 Type 2를 선택하고 타이틀이 들어갈 곳을 적당히 확대한 후 색상은 C100-M81-Y36-K25로 설정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블렌드 모드를 노멀 오페시티를 100 색상은 흰색 C0-M0-Y0-K0 Distance 를 4 Size 를 0 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Type 2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2018을 입력합니다. 글자를 변형하기 위해서 Type 2이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바에 Create Wrap Text를 클릭합니다. Wrap Text 대화 상자가 열리면 Style을 Arc Particle Band는 0 Horizontal Distortion을 50% Particle Distortion을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변형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Layer Style 대화 상자를 열고 Stroke Size 2px Outside 색상을 C0-M0-Y0-K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Gradient Overlay를 선택하고 Blending Mode를 Normal Opacity를 Back Gradient 색상 바를 클릭하여 Gradient Editor 대화 상자가 열리면 첫 번째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C70-M12-Y0-K0 Location은 20% 슬라이더를 하나 추가하여 Location을 50% 색상을 C25-M0-Y0-K0 세 번째는 Location을 80%로 설정하고 색상은 C70-M12-Y0-K0 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Drop Shadow를 클릭하고 Blend Mode를 Normal Opacity를 60 색상은 검은색 Distance는 6 Size를 0 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레이어 패널에서 Grid 레이어를 켜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구와 확인하고 Ctrl-S를 눌러 저장합니다. Grid 레이어를 끄고 Grid 레이어 바로 아래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Ctrl-Alt-Shift-E 를 눌러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레이어 모두 RGB 컬러로 변환하고 Don't Platon을 선택합니다. File Save As를 선택하여 포맷을 JPG로 선택하고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JPG 옵션에서 이미지 옵션스를 11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곳으로 모든 포토샵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